남과 북의 백길이 열려서 또 이렇게 철길도 열리고 그래서 민족의 번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 배치기 소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가족 사물놀이 오늘 평화기행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누릅쇼 누릅쇼 토주주신 누릅쇼 받읍쇼 받읍쇼 만고복덕을 받읍쇼 1년이면 12달 과년이면 16달 내내 돌아갈지라도 3제판란 관제구설 우한질병 코로나19까지 저 무랄로 그냥 소멸시키시고 특히 우리 민족의 평화와 상생의 일에 사사건건 방해만 일삼는 미국은 우리가 그냥 풍물의 힘으로 내쫓아버리고 오늘 여기 오신 모두분들 만고복농이 창랑에 물밀듯 구역구역 들어오게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3제파란에 물밀듯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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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